미키미트 해변 이거 단항의 존경인데요 아침에 오토바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미키미트 해변 미키미트 해변을 지금 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가시게요 미키미트 해변에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요 미키미트 해변 미키미트 해변 미키미트 해변 바다 소리가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바다 소리가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지금 시간이 일곱시인데요 아이고 엄청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에이 미키미트 해변 너무 뜨거워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한 번 더 치고 미키미트 해변 미키미트 해변 미키미트 미키미트 해변 미키미트 해변 미키미트 해변 미키미트 해변 Tyus 미키미트랍 아이사 노리 미키미트 해변 마라따 병 claimed 그 승부입구 한번 들어야 되는거 아닌가? 승부입구 한번 들어야 되는거 아냐? 이런데 와서 한번 들어가 봐야죠 해야지. 우리 아줌이 지금 한번 들어가 본다 합니다. 야 아주 좋네. 꼭 승부입구 한번 들어와야 되겠는데요.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아하 지상 라군이 따로 왔습니다. 아이구 참 좋네요. 아하 아하 꼬맹이들 신남맨 끝났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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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하 오늘 또 아침에 또 사이클 경기를 한가봅니다. 아주 난리가 났네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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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